호서대학교 빅데이터 경영공학부는 과학기술과 인문학의 융합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새롭게 개설되었으며 산업경영공학 트랙과 빅데이터 통계 트랙 두 개의 트랙으로 이루어진 학부입니다. 우리 학부의 학생들은 통계학, 산업공학, 경영학, IT 관련 과목들을 자유롭게 수강하면서 진로특성에 맞추어 본인이 원하는 한 개 또는 두 개 트랙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즉,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정보기술, 4차 산업혁명 등 데이터 활용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상황에서 데이터 분석과 경영학적인 소양을 고르게 쌓을 수 있는 융합학부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도록 우리 학부를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문과, 이과, 차별이 없는 교차지원이 가능합니다. 호서대학교 빅데이터 경영공학부 빅데이터 통계 트랙은 실무중심에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빅데이터 시대의 새로운 리더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실제 정보 분석 능력을 기르는데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마케팅, 사회 여론조사, 개량경제, 품질관리, 정보처리 등 관련 응용지식을 습득하여 빅데이터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학문적 소양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영공학이란 최고의 제품, 서비스, 정보를 최적화된 시스템을 통해 최대한 인간에게 적합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학문입니다. 기존의 산업공학 경영학의 내용을 접목시킴으로써 공학적 기술과 경영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호서대학교 빅데이터 경영공학부 산업경영공학 트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급속한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스마트 팩토리 기획 및 운영, 공학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등 융합 응용 지식과 합리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신설된 전공입니다. 빅데이터 경영공학부의 가장 큰 장점은 실무 중심의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매우 우수한 교수진들의 지도하에 전공학습 뿐만 아니라 산학연계 프로그램, 인턴십, 외부 전문가 초청 특강, 통계 컨설팅 등 산학현장 참여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인 취업과 직접 연계된 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무 중심의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는 높은 취업률과 우수한 취업의 질, 그리고 각종 대회에서의 수상 기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과의 장점을 말하자면 우수하신 교수님 밑에서 다양한 실습을 통해 전공과목에 대한 흥미와 재미를 느낄 수 있고 보다 쉽게 통계를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신입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자칫 어려울 수 있는 학교 생활에 적응을 보다 쉽게 도와주고 힘든 일이 생기면 교수님과 선배 간의 상담을 통해 해결을 돕고 있습니다. 저희과를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가족 같은 분위기입니다. 저는 전공공부를 하면서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앞으로의 진로 등 학교 생활을 하면서 상담이 필요할 때 편하게 교수님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상담을 할 때 아버지같이 따뜻함 또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호서대학교 빅데이터 경영공학부는 과학기술과 인문학의 융합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나가는 학과입니다. 시대가 원하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교수님과 선배들의 다양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래가 원하는 인재, 시대가 원하는 인재,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의 선배들이 그러하였듯이 여러분들도 호서대학교 빅데이터 경영공학부를 선택하였다는 것이 그간의 수많은 선택 중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 학부의 모든 교수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 학부에 입학함으로써 여러분이 기대한 것 이상으로 성장하여 사회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